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늦었죠 사실 요즘에 양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까 그 고압 지압 안마기인가 아무튼 그걸 팔에 칭칭 감고 제일 고출력으로 한숨 때렸는데 한숨 잤는데요 팔이 입꼴 나버렸습니다 팔이 박살나버렸습니다 물론 뭐 피부가 아픈건 아닌데 너무 세게 해서 안그래도 아픈 팔이 더 아파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나이는 오지게 먹었는데 앞이 하나도 안보이는 그런 깝깝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나이가 벌써 38살 노처녀죠 그런데 그 나이에 시집도 못간 등신아 이러면서 지금 당장 집에서 꺼지래요 엄마가 이렇게 된 이상 돈이라도 뜯어가고 싶은데 뭐 방법 없을까요 원제 엄마가 결혼 안할 거면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모녀가 평소에도 좀 자주 싸우는 편이긴 하지만 이번이 올해 들어 제일 크게 싸운 것 같아요 아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너 지금 당장 결혼할 거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제가 38살이라 독립할 시기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걸 꼭 이렇게 결혼과 연결시켜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상처를 줄 만큼 중요한 문제인 건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요 나 전혀 모르겠거든요 아니 너는 나이를 38이나 처먹고 결혼도 못하고 맨날 짚고 섞여서 이게 뭔 꼬라지냐 어이구 이 거지 같은 거 너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나가서 너 혼자 살아라 이랬거든요 솔직히 갑자기 이런 공격을 당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다 큰 딸내미가 이러고 있으니 많이 부담스럽겠구나 싶어서 그래 알았다 나갈게 라고 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저희 언니랑 남동생은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돈을 일부 마련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적게는 1억 많게는 1억 5천만 원 정도? 이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도 언니나 동생처럼 그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미 엄마 하는 말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냥은 절대 죽어도 못 나가요 억울해서 그렇기에 이 돈이라도 꼭 받고 연을 끊어야지 이런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알았으니까 나도 돈 줘 이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못 준다고 해요 돈 받아가고 싶으면 결혼하랍니다 아니 언니도 꽁꽁이도 다 줬는데 왜 나만 안 주냐 이러니까 결혼도 안 한 자식한테 돈 주는 부모는 없다 억울하면 결혼해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라 그런 게 어딨냐 그게 너처럼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효도 못한 대가다 그나마 아빠는 어이구 그만 좀 해 그 아 그 스트레스 주지 마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데 엄마 이러는 거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돼서 자식한테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식이 셋이나 있고 그 중에 둘씩이나 결혼했으면 된 거 아니야 도대체 제가 뭘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어? 이거를 치우니 마니? 얼마나 못나 자빠졌으면 남들 다 아는 걸 지 혼자만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존감 다 깎아내리고 이게 맞냐고요 엄마가 자식한테 이렇게 대못을 박아도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진작에 독립을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별로 힘들지 않기도 했고 또 자식들 3명 중에 나처럼 하나 정도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일부러 독립 안 하고 계속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가 결혼을 안 하니 내가 동네 창피하다 이런 말을 하는 엄마 아무래도 좋게만 생각했던 제가 잘못된 거였나 봐요 저요? 그래요 돈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집 나가서 연 끊으려고요 요즘 비혼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계속 결혼을 운운하면서 자식의 자존감 깎아내리는 그런 부모라면 차라리 제 쪽에서 먼저 연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나이 38살 처먹도록 부모 밑에서 기생만 하다가 이제 독립하라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연 끊겠다 이거니 스니의 경우 독립을 해도 나중에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지면 부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? 그만큼 신세 오지게 지다가 이제 와가지고 네가 무슨 연을 끊냐고 뭔 자격으로 이걸 보고 요즘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? 먹튀 내 댓글 돈 받을 권리 타령하는 거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너 혹시 뭐 돈 맡겨놨니? 끌 끌 끌 끌 끌 2번 님 같은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다 제발 부탁이니까 나 아깝 좀 하세요 누가 보면 18살인 줄 알겠다 3번 글쎄 이거는 쓰니 어머니 말도 들어보고 싶은데 어? 여기다가 뭐 집을 나가니 어쩌니 말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나가봐요 나이가 38인데 생각하는 건 고작 18살 진짜 어리다 어려 4번 뭐? 부모랑 사는 게 그닥 힘들지 않았다고? 진짜 뚫린 입이라고 아가리를 확 찢어버리고 싶네 하긴 맨날 엄마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집 관리하는 거 신경 쓸 거 하나 없으니까 안 편하고 베기겠냐고 편하겠지 그리고 착각하지마 부모님 당신들 재산에 대한 그 권리 말이야 다른 자식들이 결혼할 때 얼마를 받아갔든 어쨌든 니가 부모님한테 재산 받아갈 권리는 애초에 없다고 그건 전적으로 주는 사람 마음이야 자식이 결혼할 때 지원을 하겠다는 거 역시 부모님들만의 룰이기 때문에 너를 포함해서 감히 그 누구도 뭐라 할 권리가 없다 이거지 그래도 니가 부모 재산의 권리를 가지려면 훗날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상속권이 생겼을 때 그때 뿐이다 물론 억지로 결혼하라는 엄마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니가 결혼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고 엄마 생각을 니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렇잖아 그 나이까지 엄마 그늘에 있다는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? 진작에 독립을 했었어야지 어휴 엄마는 얼마나 속이 터질까 그나마 눈에 안 보이면 이런 잔소리라도 안 할 텐데 보니까 너는 결혼 아니면 평생 안 나갈 기세고 또 다 큰 자식이 한 집에 살다 보면 엄마 행동에도 여러모로 제약이 따를 테니까 그동안 오지게 답답했던 거야 눈에 안 보이기라도 하면 지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을 텐데 자꾸 이 그지 같은 게 눈에 보이니까 어? 열받아 안 받아? 제발 철 좀 들어라 5번 뭐? 돈 받아갈 권리가 있다고? 아니 상속도 아니고 너한테 그딴 게 어딨어요 이건 그냥 주는 사람 마음이지 너 뭔데? 뭐 빚쟁이야? 이거 진짜 웃기는 또라이 짬뽕이다 결혼이 효도가 아니라고? 이건 니가 판단할 게 아니야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효도지 6번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냥은 절대 못 나가고 너무 억울해서 돈이라도 꼭 받고 연 끊어야지 결심을 했어요 야 생각회로가 완전 초딩 같은데 내일 모레 마흔이라고 진짜 충격이다 그러니까 나는 또 이혼 결심한 마누라가 쓴 글인 줄 알았지 7번 야 너 미쳤냐? 아니 너한테 그런 권리가 도대체 어딨어? 그동안 니네 부모님한테 혜택 받은 게 1억 5천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어? 오히려 니가 뱉어내고 나가야지 양심 뒤졌어? 사람이 그만큼 나이를 처먹었으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나가는 게 맞아 엄마도 보니까 많이 늙었을 텐데 그럼 엄마는 안 불쌍했냐? 8번 아줌마 정신 차려요 이거는 결혼이 아니라 그 나이 처먹고 아직도 부모한테 기생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요 9번 뭐라고? 자식들 중에 하나쯤은 부모랑 사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? 이건 니 생각이지 야 만약에 내 새끼가 저 나이 처먹도록 나랑 산다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정말 추가?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결혼이 왜 효도인 건데요? 결혼하면 효녀고 결혼 못하면 불효녀입니까? 도대체 효도의 기준이 언제부터 결혼이 된 거냐고 특히 제가 뭐 강제비혼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연이 안 생기는 건데 어쩌라고 나도 답답하다고 아니 그리고 제가 39살 아니 마흔 넘어서라도 결혼하면 갑자기 효녀가 되는 겁니까? 이 사람들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어이없네 물론 내가 아직까지 독립을 안 한 거 이게 변명 같지만 그래도 내 딴에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일부러 안 나간 거라고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? 네 지금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생활비 당연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조금은 드린다고 그렇지만 또 내가 그렇게 한다고 부모님이 딱히 제 뒤치다거리를 따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리 청소 그냥 다 저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리고 제가 돈 달라고 한 거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저는 결혼이 효도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언니랑 동생처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나만 결혼 안 했다고 나한테만 돈은 안 주겠다? 이게 맞냐고요? 이건 그냥 자식들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? 사실요 아까까지만 해도 약간 농담반 진담반처럼 아 그럼 나도 돈 해줘 이러면서 장난치듯 말을 했던 건데 엄마가 바로 청색하면서 제 가슴에 비수를 확 꽂아버린 거라고요 처음 얘기 꺼냈을 때 그때부터 저한테 쓸모가 있니 없니 결혼도 못하고 늙어 죽을 팔자니 징그럽다느니 등등등 계속 이래가지고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냥 독립할게 대신에 나도 언니랑 동생처럼 돈 줘 이렇게 한마디 했던 게 전부인데 바로 막말하고 욕하고 비수를 꽂아가면서 저를 깔아뭉긴 그런 엄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요 평소 엄마랑 친하고 잘 지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그냥 너도 이제 그만 독립을 해라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건데 꼭 저런 식으로 자식 가슴에 다 찢어버리면 되는 거냐고요 어? 안 그래요? 댓글 1번 이 교재 같은 게 집안일이 요리랑 청소만 있는 줄 알아? 생활비 적게 냈으면 얹혀 살았다는 건데 뭔 돈을 달래 야 한 10년 잡고 월 100만원씩 잡아도 너한테 들어간 돈 벌써 1억 훨씬 넘어 사람 안에 더 있는 게 뭐 그렇게까지 돈이 들까 싶지? 그럼 당장 나가가지고 너 혼자 한번 살아봐라 2번 말하는 거 보니까 생활비 뭐 끼켜야 월 30 정도 들었겠구만? 어? 거기다 나가라면 나갈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독립을 단 한 번도 못해본 것 같은데 그래 한번 나가 살아봐라 월 150, 200은 우습게 나가고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살림을 해주셨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나이는 있는 대로 처먹은 게 철닥선이가 없구만 3번 야 추각을 대라 이게 진짜 38살이라고 헐 4번 인연이 안 생기긴 개뿔 말 한두마디 해보니까 성격 파탄인 거 바로 보이고 다들 하나같이 시커메 가지고 도망가고 피해간 거지 뭐 5번 얼씨구 지편 안 들어준다고 버럭하는 꼬라지 보소 끌깔깔깔 지금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쓴이 엄마는 돈을 무조건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면 돈 받아가고 싶으면 남자 하나 물어와라 이건데 그리고 이거는 효도다 차별이다 그런 개념보다는 거래의 개념으로 다가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면 남자 물어와라 이거지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야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한 가정을 이끌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하루하루 순만 쉬어도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있으니 절대 안 나갈 것 같아요 아닙니까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